오늘 은혜받고 성취절 하나님의 말씀은 요원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요원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안치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삼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요한복음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 표적과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에는 목말라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9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4장 42절 말씀해 보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라는 그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무엇인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여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님이 정말 그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금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의 능력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동생들의 이러한 요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로 인정하거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동기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보고 넘어갈 장면이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모든 대화의 상대가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율법을 연구했던 바리세인, 서기관, 또 유대교인들 그리고 또 그 무리들 속에서 제자를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또 요한복음 7장 5재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로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원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결국 어떤이는 예수님을 그냥 좀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이는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일 뿐이다 서로 수근거리다가 결국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또 배부름이라는 그 선물까지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싫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잡아오라고 아랫사람을 시켜서 이제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라는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또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리라고 불렸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윤법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배움이라고는 가져본 적도 없는 시골 촌뜨기 나사렛 동네라는 곳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은 자존심도 지금 상하고 있는 데다가 아니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 기적과 또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서 수많은 지금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과 비교되기 시작했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내 종교적 권위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요한복음 7장 1절에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서기관들과 또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사람의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복잡하고도 좀 민감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우선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성은 문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압재 즉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그러한 권한이 그들에게는 지금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지금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그 율법처럼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사역이 또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로마의 법에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말씀과 또 가르침과 하나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사랑과 또 용서의 주로서 또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또 배고픈 자들은 먹여주시고 또 심지어 세리라고도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 음식마저도 나누어 드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걸 모두 다 뒤로하고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이율배반적이고 또 무자비한 인물이다라고 매도할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님이 만일에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거역한 자로서 몰아세우고 또 자신들의 법대로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치실 수도 없고 그동안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의 건의와 신뢰마저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문제고 또 저렇게도 문제가 되는 정말 그들의 계략이자 또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자의 직업과 신분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늠하다 잡혀온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늠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얘기도 없고 이 힘없는 여자만 지금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혼자 심판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서경원들과 바리세인들 그들이 누구였느냐 누구보다도 성경과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최소한의 불신자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여인은 누구였느냐 가문과 개인 환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가장 큰 피해자가 이 여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그들을 살려내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고 생기를 또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자 않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너희 앞이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같은 수준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노예가 되고 또 그들의 신문만을 하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가문에서부터 흐르는 원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참 제사장 흑암 저주 귀신 사탄 세력의 모든 권세를 해결하신 참 왕으로 또 하나님 떠나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이들과 같이 율법을 만들고 지키고 연구하면서 못 지킨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사실적으로 또 정확하게 그리고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정말 그 본질을 깨닫고 율법을 넘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다시 일어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다시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땅에 지금 무슨 내용으로 글을 쓰셨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예수님과 여자만 여인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고 들키지 않았던 것 뿐이지 이들도 결국에는 모두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도망치듯 사라지자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시고 물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린에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또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그들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 모든 저주가 단번에 한 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절대 변하지 않을 그 진리를 기억하시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세인에게도 또 서기관에게도 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도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해방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바라보실 때 누구에게나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보금적 관점으로 또 바라보시고 생명 살리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대로 또 안테나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